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오나시나 쌤입니다 나미야 작가 텐노키 새끼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가장 최신작 이라고 할 수 있는 번역 연습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최신작이어서 그런지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번역 연습하는 이 동영상 잘 호흡이 좋을 것 같아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께 번역 연습 시작하기 했습니다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중국하고 일본이 각각의 나라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원서 표지 모든 페이지에서 요 모양이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장에 나온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이씨 가이토와 유니오바건이 회답은 편지를 썼을 때 받은 사람이 그거에 답장을 보낼 때 답장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가이토라고도 쓴다 회답은 우유상자에 답장은 우유상자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학고가 다른 단어하고 연결이 돼서 학고가 받고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아바라야 니코 또 이 다시 단어와 쇼다다다 태고로나 아바라야가 아른다 또 아바라야 라는 말은 폐어 또는 폐가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설명 나와 있죠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집옥자 집가자를 써서 야 라고 읽어요 그래서 폐가 폐옥의 의미가 됩니다